안녕하세요 복지사입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는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해째 같은 거 잘 안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친절하게 이거저거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그런 자상한 스타일의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기에 물고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가서 낚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낚아보세요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불친절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드신 분들은 아마 이것저것 많은 수익을 내셨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패시브 인컴 있죠 트레이딩하고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는 거 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과 캐시플로우들을 만들어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성공하실 수 있길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투자를 지속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졸업 졸업을 외치면서 지금 90살이 넘으셨는데도 절대 졸업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죠 이분을 보면 투자는 졸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치 운동과 같이 평생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을 축적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변 분들에게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친지들에게 사용하면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같이 평소에 먹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먹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 행복이라는 것들을 함께 느끼는 게 정말 인생의 큰 경험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추억뿐이더라고요 꾸준히 투자를 하고 불을 축적하시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나누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쓴 돈보다 더 큰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